실시간 투표를 마감합니다. 5, 4, 3, 2, 1 네 이제 11월 마지막 주 더치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. 특별결과 공개해주세요.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과 전문가 점수입니다. 여기에 생방송 중 깊게 된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를 함춘 결과 더치초이스의 주인공은 러블리즈 축하드립니다. 더치초이스를 러블리즈 수상의 소감 부탁드릴게요. 네 이렇게 저희 러블리즈를 만들어주신 이중협 사장님, 이지영 부사장님, 홍석 이사님, 영진 이사님, 홍신 실장님, 그리고 매니저 오빠들, 샵 선생님들, 스타일리스트 언니들 다 전부 지영쌤 감사드리고요. 저희 여덟 명의 부모님과 가족들 정말 고맙고, 저희 멤버들 정말 고맙고요. 저희가 1등을 하는데 정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저희 러블리즈너스 여러분.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러블리즈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그래도 지금 저희 K 언니가 뮤지컬을 하고 있어서 같이 없는데요. K 언니한테도 빨리 이거 같이 안고 좋아하고 싶습니다. 언니 우리 상 받았어요. 네 오늘의 더치초이스 러블리즈 너무 축하드리고요. 멋진 앵 골무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덧 2017년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. 더치초이스 여러분 모두 남은 한 해는 즐겁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. 저희는 2018년 더 새롭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내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시작. 요번에 이렇게 꾸며nię 드러오게 돼요. 아 아 아 그 따님을 놓치기 싫은 걸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좀 더 가까이 들려줘요 동놈 마음속 깊이 숨겨둘 러블리더스 고마워요 네 내 뒤에 노래가 들리게 해줘 이런 설레임의 시작을 알고 순간의 선임을 믿어도 빼줘